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또 그 전주에 2주간에 걸쳐서 고목사님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물,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 받게끔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또 교회의 용어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그 좋은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30년의 역사가 넘습니다 미국 기독교는 미국이 세워진, 건국할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40년이 넘습니다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의 세상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유수 깊고 또 유서 깊고 기독교의 풍성한 진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말씀에 깊은 내용이 있고 오묘한 진리가 있고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을 세상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하기는 커녕 우리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듣고 얘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 복음 다 알잖아요 우리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이 복음이 뭐야? 그러면 막상 설명하기가 망설여워집니다 은혜를 받았다 많이 말하고 듣기도 합니다 뭔지 다 알죠? 그런데 처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은혜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은혜가 뭔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자꾸 받았다 그래요? 뭘 받았다는 건가? 설명하기가 난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많이 있어요 천국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형리 또 삼위일체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다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비밀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데 은사라는 말 그러면 잘 알아듣질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 말씀에 아주 귀한 능력이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고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는데 여러분 은사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은사가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지 나한테 은사가 있을까? 그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단어가 은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은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을 보다 쉬운 말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게 좋아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에게 긍정적이거나 좋은 점 또 혹은 남보다 뛰어나거나 유리한 점 이런 게 은사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전제가 있지만 긍정적이고 좋은 점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장점이죠 장점 남보다 뛰어나거나 유리한 점 뭡니까? 강점이죠 강점 그래서 당신에게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은사가 있나? 이러고 말지만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나한테 있죠 긍정적이고 나한테 좋은 점 있죠 강점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 뛰어난 게 있지 남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거 있지 남 부럽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이게 생각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십시오라는 말보다 강점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강점으로 열심히 뛰십시오 강점으로 승부를 보십시오라는 말이 훨씬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BTS라고 BTS는 사실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촌스러운 이름이죠 방시혁이라는 음방기획사가 탄생시킨 소년단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BTS라고 불리면서 비틀즈 이후 가장 성공한 그룹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그룹입니다 BTS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 가지 관심 있게 기사들을 봤는데 기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가수 아이돌이 방탄소년단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더걸스가 있었고요 소녀시대가 있었고 보아가 있었고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싸이도 있었고 그런데 싸이만 잠깐 반짝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실패했냐 봤더니 미국식 흉내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미국적인 흉내를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려고 하고요 미국 가수들이 하는 걸 그대로 그 시스템을 따라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가수를 그대로 흉내내는 건 미국 가수가 훨씬 잘하니까 한국 가수 주목을 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BTS는 성공했는가?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걸은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팬덤을 갖게 됐고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도 좋았죠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BTS가 만든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막 알려지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됩니다 BTS가 몇 명입니까? 일곱 명이죠 일곱 명 일곱 명 멤버들이 다 작사 작곡을 다 할 줄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시대의 고민들을 가사 같은데 이렇게 녹여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대요 영어도 다 잘 못한대요 한 명만 잘합니다 RM이라고 랩 몬스터 이름 또 랩 몬스터가 뭡니까? RM만 영어 잘하고 나머지 잘 못하는데 떠듬떠듬하면서도 막 자신 있게 얘기하고 통역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일, 억압, 고통 자신들이 생각했던, 경험했던 것들 다 가사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덤이 형성됐어요 팬덤은 10대 소녀 팬이죠 팬덤이라고 합니다 아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미라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설계 시간 아미라고 있는데 10대 소녀들이 방탄소년들을 좋아하는 팬들이죠 제 딸이 10대 소녀입니다 제 딸은요 어떤 아이돌, 가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 음악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친구들 다 좋아하니까 제가 딸한테 너는 어떤 가수 좋아하니? 물어보면 제 딸이요 아빠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룩한 소녀인데요 제 딸이 BTS에 빠졌어요 BTS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BTS, 엄마, 고양이, 오빠, 아빠 이 순서로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10대 아이들이 BTS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10대의 고민을 담아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BTS가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점을 살린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최대로 잘하는 거, 강점을 살렸더니 승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셨죠 토트넘에 소속돼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일약 스타가 되었고 성공할 수 있었는가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그만 다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축구 명문 구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배우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축구공 80개를 가져다가 하루에 4시간씩 6년 동안 쉬지 않고 드리블, 패스, 슛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의 감독이었거든요 여러분 손흥민이 왜 성공할 수 있었냐 그의 장점을 계속 개발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발해냈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어제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월드컵 U20 거기서 주혁이었죠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이라는 선수 축구 천재죠 슛돌이라고 슛돌이 출신의 천재인데 이강인이 어떻게 잘합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강점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전에 여러분 잘 아는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천재정의 선수죠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최고의 투수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잘하는가? 여러분 이 선수가 다른 선수는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합이 끝나면 경기장에 남아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장점을 강점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강점을 만드는 겁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감독이 바로 봉준호라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해서 영화 속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살려내는 그런 감독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영화에 녹여냈더니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BTS, 손흥민, 이강인, 유현진, 봉준호 이런 사람들, 성공한 최고의 스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린 거예요 그 장점을 뛰어넘어서 강점으로 만드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되더라 교회용으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살리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승부를 걸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목마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좌절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으라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고 승리하라고 나와서 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넘어질 때 있죠 쓰러질 때 있죠 언제까지 좌절해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넘어져 있을 겁니까 일어나야죠 나가 싸워야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그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승부를 보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엄청난 장점 어마어마한 강점을 가지고서도 실패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에게는요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 우선은 그의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노아라고 합니다 외우기 되게 쉬워요 앞에 M의 말을 빼면 노아예요 노아 아버지가 노아 마노아인데 당시에는 한 집안에 아들이 꼭 있어야 됐어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였어요 지금처럼 딸이 더 좋고 아들이 뭐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상관없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는데 이 마노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첩을 얻어다가 아들을 낳아서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죠 마노아는 그런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고 기다렸어요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이 마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얘기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해서는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말하자면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두 번째 삼손의 장점은요 무엇보다 그의 힘이죠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삼손이 길을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맹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 사자를 맹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낙위 턱뼈 하나로요 3천명이나 되는 적군을 때려잡았어요 여우 300마리를 가져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이라는 적군의 진영에 보냈더니 논이고 밭이고 농장이고 다 태워버리고 이기게 했습니다 가사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성 밖에 적군들이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게 된 삼손이 밤중에 성 문짝을 딱 뜯어내가지고 그 성 문짝을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힘을 가진 장점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이니까 성령이란 표현이 없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막 임재한 거예요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내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장점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한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삼손은 훌륭한 부모님 돋죠 힘이 엄청났죠 리더십이 있었죠 성령 충만했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왜 실패했을까요?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그 장점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장점을 좋은 것으로 발휘하지 않고 그 장점이 자칫하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아무래도 힘이겠죠 힘은 그에게 가장 강했어요 여러분 힘이 강하면 여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흠모하고 따르게 되겠죠 힘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자가 따름으로써 그 여자의 유혹 여자로 인한 약점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삼손에게는 여자가 약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여자만 해도요 그가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하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수수께끼를 냅니다 절대 못 맞추는 수수께끼 그랬더니 그 하객들이 삼손의 와이프 그 아내를 위협하면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삼손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하면 수수께끼 답을 가르쳐달라고 막 조르니까 삼손이 훌루를 다 털어줘요 다 얘기해줘버립니다 여자한테 약한 거죠 가사라는 지역에 기생을 만나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자 그 여자가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예요 싹 다 가르쳐줘가지고 머리 다 빡빡 깎이고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여자라는 약점이 있다는 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장점이 있지만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 속에 있는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장점이 곧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점이 약점이 되느냐 교만하면 교만하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인데 교만할 때 약점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장점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믿음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믿고 하갈이란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아들을 이스마일을 낳아버리게 됩니다 다윗에게 장점이 뭡니까 신실성 인티그리티 신실함에 있어서는 다윗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는 다윗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신실성에서 넘어졌어요 남의 여인과 남의 아내와 통관을 하게 되면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요 그것이 넘어질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돈이 장점인 사람 돈 너무 잘 벌고 돈 잘 굴리고 정말 돈 활용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만하면 돈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 따르게 하는 장점이 있는 사람 교만하면 사람 때문에 배신감 당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장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만이 붙어버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게 있어 교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죠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잠이 많다거나 나는 게으르다거나 나는 성질이 좀 괴팍하다거나 막 걸핏하면 화를 낸다거나 질투심이 많다거나 우울증이 있다거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약점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나는 잠은 많지만 다 잠이 많은 거지 난 필요했던 깨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게으르지만 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거나 버럭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어 이런 식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게으르지 왜 난 게으를까?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너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스마트폰을 좀 줄여야 되겠다 잠이 너무 많아요 막 맨날 늦잠 자요 왜 나는 늦잠 잘까? 인정하고 왜 늦잠을 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래 낮에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지치게 해서 푹 자게 해야 될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해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아 그래 한번 화가 날 때 5초만 참아볼까? 10초만 참아볼까?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한번 화내지 말아볼까? 그러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해 내는 것입니다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죠 무병장수 근데 요새는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병장수가 맞는 것 같아요 병이 하나나 두 개가 있어야 그 병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조심하면서 오래 살 수 있어요 무병장수 난 병이 하나도 없다고 교만했다가 금방 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축복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조심하고 겸손하고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1장 30절에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약점을 자랑하겠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 있죠 환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진짜 환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란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환란과 고난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더 유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만사형통한다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다 잘되면 모든 게 잘되면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장점을 가지고 살려서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고 환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큰 인물은 반드시 환란을 경험합니다 다시요 큰 인물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어려운 때 환란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어려운 때 어떡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 뭐가 생각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 묵상하다는 단어 메디테이션의 원어는요 메디슨에서 왔어요 약에서부터 왔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란 있을 때 깊이 묵상하면서 교훈을 배우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은 여러분의 약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보완되어지고 장점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장점을 살려 승리할 것인가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하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낙위 턱별을 가지고 적군, 블레셋 군인들 천명을 때려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막 시를 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 목이 말라요 하고 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나꼬레라고 물을 터쳐주면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맞춰서 시원하게 됐다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승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삼손이 결박되었다고 했거든요 밧줄에 묶여 있어요 왜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 3천명이 이 삼손한테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너가 묶여가지고 블레셋에 가야 되겠다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갔다 바친 거예요 블레셋에 갔다가 삼손이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낙이 턱배를 가지고 천명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 몇 명 있어요? 3천명 있어요 3천명이나 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이 삼손과 3천명이라는 이 유다 사람이 협력했어야죠 하나가 됐어야죠 연합해야죠 그래야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3천명이 이 삼손 묶어가지고 갖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긴 했지만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팀을 만들어서 싸워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팀을 이루면서 싸워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있었을 때 하루 종일 혼자서 재판을 다 진행했어요 혼자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이끌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의 장인 어른인 이두로가 이렇게 보다가 고민이 됐어요 이러다가 자기 딸이 청상과부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위한테 갑니다 모세야 그럼 안 돼 너 혼자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조언을 할게 그러면서 1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지혜롭고 또 덕스럽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게 해라 이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였죠 협력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여의도에 살았는데 여의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었는데 교인이 75만 명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같은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었나 그 교회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협력하니까 교회가 강하게 부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인 삼성에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비결이 뭡니까? 물어볼 정도였어요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이지 않습니까? 1세대와 2세대가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장점이 있어요 1세대, 여러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근과 끈기, 책임감을 다하는 것, 뜨거운 기도와 열정이 있는 것 1세대의 특징, 1세대의 장점과 2세대의 장점이 합쳐져야죠 합쳐져야죠, 연합해야죠 그러면 더 힘찬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멕시코 티와나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고 선교팀을 이끌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의 여러 단기 선교팀을 이끌었습니다 주로 청년들과 함께 했어요 필리핀, 캄보디아, 또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인도 이런 나라들 같고요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코스타리카, 그때 청년들, 어른들 이렇게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5명, 청년들 7명, 어른들 11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완벽하게 KM, 완벽하게 EM이 모여 있단 말이죠 나이 차이도 많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렇지 각 세대의 장점을 연합시키자 합치자 그래서 1세대가 있어도 그냥 뒤에서 밥하고 뒤에만 있지 말고 공연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2세대 기도 못해요 그래도 우리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소리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이지 열정적으로 뜨겁게 나아가자 이번 여름에 멕시코가 뒤집어 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간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하면 우리 교회가 1세대와 2세대가 합쳐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믿습니다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장점을 살려 승리할 것인가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이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 힘을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쓰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어두운 사사시대를 바꾸어서 새로운 시대를 분명히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을 즐기는데 끝내고 마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돼요 장점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장점을 살리고 어떻게 장점을 찾아낼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첫 번째 좋아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돈을 쓰면서도 막 좋아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 노래를 되게 좋아한다 두 시간 세 시간 노래 듣고 노래 듣는 거 그래도 좋기만 하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음악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가슴이 뛰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잘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노래 불러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귀 막고 다시는 노래하지마 이러면 힘들겠죠 잘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책 읽는 거 잘하고 또 커피 끓이는 거 잘하지만 고치는 건 잘 못한다 그럼 의사로서의 장점은 없는 거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장점입니다 세 번째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잘해요 그런데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노래도 잘 들었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고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잘 고쳐요 잘 치료했어요 그런데 별로 평판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인격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열심히 해놓고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장점은 환란과 고난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능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SAT라고 그러죠 대학 가기 위해서 치루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왜 그렇게 평소에 관심도 없던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시험 기간만 되면 뜨개질이 괜히 재미있고 시험 기간만 되면 별로 관심 없던 스포츠가 재미있고 보지도 않는 바둑이 그렇게 막 재미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서도 여전히 재미있어야 진짜 좋아하는 것이다 시험이 끝나서 시험 기간 때 되게 재미있어 보였던 게 시험 끝나면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거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장점인 거예요 좋아하고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잘 못해요 평가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그 장점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야 진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진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진짜 장점은 뭐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장점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진짜 장점이 될 수 없겠죠 장점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의 장점을 잘 찾고 잘 발휘하면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장점을 살아서 승리할 것인가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어요 주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그는 무서울 게 없어요 밧줄에 묶였죠? 수많은 적군들이 수천명 적군들이 몰려 들어오죠 그런데 무섭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예배할 때 만나 주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장점이 없는데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이미 오셨습니다 산상수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장점이 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안에 이미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이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로니카 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엄청난 장점 어마어마한 강점을 가지고서도 실패한 삼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 사랑, 은사, 강점 그거 가지고 뛰셔야죠 최대한 살려내야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나 예수님 믿었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가지고 은사를 가졌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뛰셔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어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부들부들 떨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살려서 강점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주의 종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승리에 목마릅니다 주님 주신 은사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하님 나를 붙으신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면 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맡은 일터 속에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은사 가지고 장점 가지고 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뜨겁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에 목마릅니다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며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뛰기를 원합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며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